자 그래서 권성모 단어입니다. 시작할까요? 펜슬 콜 Have a party Have a party Mike Could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Baby Baby Pick up There There 그들은 그들이 그것들은 그것들이는 뭐예요? They They 그것들을 그들을 뭐예요? There There They T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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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ir 대하 They There They What is their There سبb footing They fuckin Their 내 그것들이 마음이 들어 I like them 대여의 뜻이 뭐예요? 그들은 을 그들은 을이야? 대만의 뜻이 똑같아? 대여의 뜻을 모르네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업 명칭이고요 원 띵 원 띵 그러면 두 가지 물건이면 뭐게? 투 띵 투 띵 투 띵이야? 투 띵즈 아니야? 투 띵 투 띵 부터는 여럿이면 여럿이라고 복수형을 써야죠? 네 네 원 띵 베이 띵 그들을 첫 번째 생일이야? 그들을 그들을 첫번째 생일이요? 그들을 나 그를 그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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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첫번째 생일은 뭐야? 나의 나의 첫번째 생일날에는 뭐야? On my first birthday 그들의 뜻은 뭐야? 그들의 을 그들의 을이야? 아니 아니 제가 발음이 을 을이 안되어 하던데 마이의 뜻이 나의고 그러면 대여는 마이하고 비슷해 그럼 대여의 뜻은 뭐야? 그들의 을 아 그러면 이건 나를 을이야 아니 아니 그들 을 할 때 그 을이 다르지 않는다니까 그들의 을 그는 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베이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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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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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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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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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지가 여러 마리이면 뭐라 그러지? 두 마리 이상이면 뭐라 그러지? 이렇게 하면 되나?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물어본거지?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네 마우스? 뭔가 생지 한 마리는 마우스 원 마우스 두 마리 이상이면 이게 복수형이야? 네 마우스의 복수형 보통 S 붙이는데 얘는 그렇게 안해 네 비즈니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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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번째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 뭐 이런거 붙이지? th first, second, third 빼고는? first, second, third 빼고는? 네 in korea in korea in korea In korea In korea in korea 응, 왜 알에 대한 대답이 있는지? 오케이, 시험 잘 치시고요.